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파리협정의 이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90년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각국은 1992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대응토록 기본틀의 역할을 하는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을 채택하였고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유체제와 신기후체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교토의정서 체계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과거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데 비해 파리협정체제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체제로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나 본서는 이 책의 제목인 파리협정에 의해 에서와 같이 신기후체제의 중추인 파리협정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파리협정과 기후협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리협정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국 대표단의 협상가들은 밤을 새며 논의를 하면서 파리협정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국 대표단의 협상가들은 밤을 새며 논의를 하면서 파리협정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 조항과 사항별로 대표단으로서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이 채택과정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파리협정의 의미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향후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의도이며 이 책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과 동세부인 규칙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하여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론서는 이론서대로 가치가 있지만 이 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에 바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필진이 어느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적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필진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대학교수 및 연구원 전문가와 더불어 국회기후 변화 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후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석한 감동어린 이야기를 지닌 대표도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협정 조문에 관한 해석뿐만 아니라 협정의 각 조항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협상 과정을 기술하면서 협정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코자 한 점입니다. 이 책의 파리협정 내각 분야별 깊이 있는 분석은 향후 세부이행 규칙에 따른 이행점검 등 후속 세부 협상과 관련하여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서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리우에서부터 파리까지의 기후체제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파리협정의 탄생 과정과 각 조항 별 설명에 이어 파리협정과 국내 이행 및 향후 과제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국회기후변화 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의 후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세대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책이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기후변화협상과 대응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파리협정 세부이행 규칙에 관한 후속 협상이 개최되면 동내용이 본서에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한층 더 향상된 개정판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